여기까지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면 이고 MC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여기까지 모시고 저는 또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 예란해가 불렀던 노래 백년의 길 불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조수 로기는 여기 가수까지 모시고 물러보겠습니다. 조수 로기는 이고 MC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조수 로기는 이고 MC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 잘한다 박수 박수 박수